전남지역 대학가에 해결한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전대비라는 이름을 쓰는 보수 성향의 단체는 자신들이 한 일이라며 SNS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게시판입니다. 가로 55cm, 세로 80cm 크기의 대자보 두 장이 붙어 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남지역 8개 대학 9개소에서도 똑같은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전대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작성돼 있는 대자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으며 목포의 한 대학에서 시민신고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남 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전부 다 이런 같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전대협과 페이스북에다가 진작 공지를 해놓은 사항이에요. 전부 다 대자보도 끼워놨고 경찰은 새벽 시간대에 대자보가 부착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의적 표현물 부착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경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